아리님, 감량하려면 칼로리 제한을 해야하나요? 하 여러분들 삐삐삐삐삐삐 라고 하는 경우에만 칼로리 제한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밍이민님, 아까 위에도 주셨죠? 위에도 주신 것 때문에 이제 한번 답변 드릴게요 로우님 싫어하는 질문이지만 맞아요 마름으로 가려면 지방량 줄이고 탄수화물 더 늘리고 전체 칼로리량 줄여야 한다는데 아니면 지방량 평소처럼 많이 먹고 탄수화물, 야채, 소량 섭취해서 원래 저탄고지처럼 하고 양을 전체적으로 줄여야 하는 건지 비율이 너무 헷갈려요. 마름으로 가려면 중탄 중지에 칼로리를 줄여야 하는가? 아니면 저탄고지에 칼로리를 줄여야 하는가? 저의 답변은 후자입니다. 탄수화물을 먹어서 대사를 끌어올려서 감량을 한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 탄수화물로 인해서 자극되는 인슐린 수치 저는 그게 더 크리티컬한 요소라고 봐요. 체중감량에 방해가 되는 요인에서는 오히려 저탄고지 상황에서 칼로리를 줄인다. 이게 훨씬 더 정석적인 방법이고 맞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해서 체중감량을 촉진하는 거는 과체중에서 정책이 오신 분들이 하는 거지 마름다 할 때 하시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닐 것 같아요. 자 슈슈님 키토제닉 다이어트에서 칼로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로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칼로리를 제한하면 대사량이 떨어지고 그것은 곧 근육의 소실 그리고 체지방 소모의 저하로 나타납니다. 몸을 기아상태로까지 만들면서 마름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만 칼로리 제한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인슐린에 대한 제한을 하고 지방을 늘려줌으로써 체지방 감량을 촉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로리를 1200칼로리까지 줄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에 대한 제한이 잘 되면 충분히 먹어주는 게 몸 컨디션 회복을 위해서 정말 좋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식욕 억제주도 먹었고 살 빠진단 주사는 주사 다 맞았고 2, 3년 전에 약 끊고 폭식으로 너무 많이 쪘습니다. 이미 지방흡입을 한 번 했던 터라 다시 한 번 수술을 해야겠다 찾아갔다 들었던 말은 내장 지방과 근속내 지방 근육 사이사이에 지방이 낀 상태여서 하질 못하고 큰 맘 먹고 다이어트 캠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감량을 하고 그 후에 운동을 적당히 하고 칼로리 제한을 하면서 유지를 하다가 시련을 겪고 나서 끊었던 술을 한 달 반 넘게 하루에 10병씩 먹으면서 말라져가지고 단식과 다름없는 상태에서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버티지 못해서 술을 끊었어요. 그 후에는 운동도 안 하고 무기력하고 폭식으로 8, 9kg가 쪘습니다. 그래서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닥터 땡땡에 상담받고 식단을 하고 이틀째인데 소금 섭취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먹으란 영양제도 먹고요. 전 지금 증량을 2.5kg나 했어요. 더 퉁퉁 붓고 배는 만삭이고 불안합니다. 활동량이 없어서 그럴지도 모르지만 지금 계속 힘이 없고 화장실도 못 가고 불면증이 있는데 더 심해졌어요. 저같은 케이스도 있나요? 이야... 자 이게 예전 글입니다. 지금은 식단대로 먹다 중간중간 탄수 터지고 지금 증량이 4kg, 5kg까지 올라가고 배도 임산부 같아요.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네 조향님 일단 몸이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초절식 다이어트와 한약 다이어트, 주사, 식이장애,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몸이 안 좋아지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양소나 여러가지 것들은 다 빠져나갔을 거예요. 지금 현재 조향님의 상태를 한번 보자면 한마디로 몸이 너무 가난한 상태예요. 가난하다면 천원, 이천원 들어왔다면 그거를 한 번에 써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든 아끼고 아껴서 알뜰하게 살려고 하지 않을까요? 지금 조향님의 몸이 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향님께서 섭취하는 모든 음식과 영양을 다 저장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가끔 가끔 탄수화물이 땡기는 것도 당연한 일이에요. 빠르게 에너지로 채워줄 수 있는 게 탄수화물만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야 너 빨리 채워! 라고 하면서 탄수화물을 원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 몸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너무 혹사시켰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증량을 하는 거예요. 임산부 같은 그 배가 다 지방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근육이 증가해도 배가 나올 수 있어요. 이미 내장 지방이 충분한 상태에서 근육이 증가한다면 위를 덮고 있었던 피아 지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나온 것처럼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코어 근육이 증가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100% 지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를 너무 빠르게 판단하실 필요는 없어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오래 안 되셨어요. 3개월까지 증량하시는 분도 봤어요. 하지만 그분들도 결국에는 감량이 되면서 몸이 정상을 찾으셨거든요. 지금 조양님의 상태가 단기간 동안은 증량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걷기 운동이라도 하기 그래야 근육이 빨리 생성이 되고 우리 몸이 정상을 빨리 찾으실 수 있어요. 칼로리는 1500칼로리 정도로 진행을 해볼게요. 너무 많이 증가하는 것도 스트레스의 요인일 수 있으니까 그만큼만 드셔보시는 걸로 할게요. 선생님께서 어떤 영양제를 추천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영양제 충분히 드셔주시고 다 괜찮아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권재윤님 안녕하세요. 일형 당뇨인에게 저탄고지 좋을까요? 병원에선 간헐적이나 키토 다 케톤산증 유발한다고 하지 말라는데 라고 하셨어요. 이건 정말 정말 이슈죠. 이거는 제 일형 당뇨 환자분들은 최장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슐린이 나오지 않으니까 몸에서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몸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치료로 밥을 먹은 다음에 일정량의 인슐린을 투약해서 탄수화물을 억지로 쓰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이제 에너지를 내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케톤산증이라고 하는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제 일형 당뇨병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보고 들은 것만 한번 전달해 드릴게요. 작년 초에 미국 저탄수화물 컨퍼런스라고 하는 곳에 갔었어요. 여러 연사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경험담이나 연구 결과나 의견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유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한 여학생이 나와가지고 제 일형 당뇨여서 탄수화물을 먹고 인슐린을 투약하고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하지만 탄수화물의 양이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투약하는 인슐린의 양이 들쭉날쭉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는 너무 힘들었었는데 저탄수화물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고 나서 키토제닛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고 적절한 인슐린 처방과 동시에 정상적인 삶을 되찾았다고 했어요. 그 논리가 뭐였냐면 탄수화물이 줄어들면 케톤을 자연스럽게 생성을 합니다. 그런데 케톤이 어느 수준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즉 케톤 산증이 일어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항상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케톤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는 제 일형 당뇨병 환자들은 조금 문제가 되죠. 그 학생의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애초에 적게 먹으니까 인슐린이 들쭉날쭉할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량의 인슐린 투약 그거를 통해서 에너지 레벨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미국 로우캅 컨퍼런스에 대한 영상을 찾아가지고 링크를 드릴게요. 의사 선생님과 보면서 의견을 한번 교환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의사분의 조언을 따라서 진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의사분의 조언을 따라서